아, 진짜 위치는 너무 좋죠. 아, 그러네요. 와, 저렇게. 좋죠? 안녕. 너무 좋습니다. 내 손이 안 단 데가 없어요. 아, 이렇게. 엄마 깨우네, 엄마 깨우네. 아침에. 지금 아침 구경이에요? 네네네네. 와, 정말. 둘러서였어. 이리 와. 일어나세요. 착한 어린이. 잘 잤어요. 아이고, 이뻐라. 일어나자. 일어나. 아이고, 다리 아프다. 자, 얼른 가자. 윌리야, 가자. 가자, 가자. 또 따라 나서요. 네, 전부 다. 네. 마당으로 가나요? 이리 와. 가자, 가자, 가자. 야, 연탄 꺼졌나 봐. 한번 봐야 돼. 자, 연탄을 갈아주시고. 아이고, 프리.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연탄 확인하시네요, 또. 여기는 산속이라 서울하고 7도 정도 차이져요. 서울에서 한 영하? 여기 영하 7도예요. 한 살이야, 한 살. 포천이 특히 추워요. 추워요. 그렇죠. 네, 포천이. 네, comfy. 얘 bare합니다. 이게 sins. 아유, 아침부터 또 무겁게 드셨어요. 이미 도도EST 이제 안 갈죠. 왜 저 són은 어째. 여름ice는 하루에 80정이에요, 간게. 아유. 하루에 80장? 이제 af če. nose andaj. 자, 춤 운동을 합시다. 아, 햇마리를 드시고, 와. 저한테 요정이 있어요. 아니 근데 한 번에 다 저렇게 산산조각이. 요정.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오늘 하루 이걸 안 하지. 그러면 내일은 160개가 쌓이면 그때는 더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할 건 해야 돼요. 연탄 80장을. 떨리는 안 있어도 오늘 할 거 안 하면 내일은 더 죽어. 저 햇모 진짜 무겁지 않아요? 무거워요. 무겁지요. 벽튀기 선수들이야. 저건 들고 저렇게 훈련을 해요. 진짜 무겁죠? 그 정도 각도가. 근데 선배님 너무 가볍게 드셔서. 아이고, 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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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